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볼게요 4월 4주차 단계입니다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손절가 본인이 정해야 돼요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 욕심내지 말고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종목보다 요것이 되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창고 방법을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현대 주가를 두고 상방 하방 두 개가 제시가 되잖아요 지수가 괜찮을 때 돌파를 할 때 산다 요것은 추천주잖아요 추천주 해서 성공했나요? 성공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사항이며 코스피 코삭 지수가 괜찮을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본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돌파 매매가 되겠죠 지수가 내려간다 종목이 내려간다 사지 말고 지켜보다가 이 하방 가이드를 깨지 않고 이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때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지지 매매가 되겠죠 그죠?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켜줄 때 내려갈 때는 밑에서 지지 받을 때 또는 지수가 무너지면 함께 하방 가이드도 깨고 내려갈 건데 사지 않았으니까 내려가도 손실 볼 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지켜보다가 다시 지수가 괜찮아지고 종목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하방 가이드를 다시 회복을 해줄 때 추후에 여기서 또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고려에요? 추천주 아니에요? 추천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를 간단하게 볼게요 나스닥이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상 흐름이 좀 좋지가 않죠 큰 은봉 다음에 갭 하락 은봉이 나왔는데 또 이곳을 깨고 하락을 하면은 국내 증시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다시 갭 부분을 메워주고 다시 평선 돌파를 해줘야 좀 좋을 것 같아요 미증시를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고 국내 증시 코스닥은 내려오다가 여기 갭 부분 상방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 가지고 이 갭 부분 깨버리면 추가 하락 나올 거에요 이 부분 이탈 여부 잘 참고를 하시고 한번 반등 주고 난 다음에 5일선에 살짝 거쳐져 있고 아래 꼴에 살짝 걸쳤는데 다시 갭 생긴 거 메우고 난 다음에 20선 돌파를 한다면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 20선에서 막고 내려오거나 이대로 내려간다면 반등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 아시겠죠 첫 번째 종목은 KEC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재료 부품 회사이고 시스템 반도체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 흑자전환 테슬라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는데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요 옵션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여기 대한 호재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정 많이 받았던 2차전 찍은 자율주행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살짝 살짝 반응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장기 평선 지지 하나 둘 셋 넷 받아주고 난 다음에 크게 내려오던 것을 돌려 세우고 거기에 지금 중심부분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상방 3420원 하방 3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실가스 관련주 지금 러시아 이슈 때문에 주목해봐야 된 종목 중에 하나이죠 얼마든지 GS 글로벌 많이 급등을 했죠 SH는 천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계속 머물러주고 있는데 천원 리터라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천원 위 그 다음에 이 평선들 밑집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또 돌파를 해주는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1060원 하방 1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 기업입니다 수산 관련 주고 역시 러시아 제재 관련 주죠 수산물 수급 차질 그러면서 예전 관심 종목 사조시푸드도 한번 성승이 나왔었고 이것 말고도 동원 수산, CJ시푸드, 사조오양, 사조대림, 신라SG 다른 것도 함께 보면 좋겠죠 그죠? 상승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인데 이렇게 간다면 뭐 땡큐지만 이렇게 안 가고 내려가면 안 사면 그만 상방 9000원 하방 8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팔 때 사더라도 무조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내가 어디서 끊을 것인지 그것이 본인 중심 매매 손절과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와이입니다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리비안 수소차 관련 주고 자율주행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와이는 현대차와 레벨 4급의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리비안에도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크게 한번 이 종목이 예전에 나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조정 두 번 지금 조정을 받고 유십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돌려 세울지 내려가면 또 다음 기회에 상반 9,400원 하반 9,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온테크입니다 드론, UAM, 반도체 장비, LED 장비 관련 주고 얼마 전 여기서 관심 종목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나왔었는데 아직 크게는 안 나왔고 이십선 위에서 이옥도 아직 좁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UAM 관련 주어 언젠가는 한 번 튀어줄 것 같은데 튀어주기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승 다음에 조정 주고 난 다음에 이 평소 밀집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 올려가고 있고 고점 비슷한 부분이고 그러다가 한 번 돌파만 해준다면 여기 5,000 라운드 픽 있고 또 이렇게 있으니깐 계속 관심을 가져볼게요 상방 4,250원 하방 4,1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건설입니다 철조 GTX 해저터널 관련 주고 GTX 관련 중 세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이니깐 실적은 쏙 좋지 않아요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물리면 안 된다 그죠? 말이 점점 빨라지죠? 상승 다음에 많이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계속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박스권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저점 한 번 더 올려주고 이 평산 밀집 부근에서 살짝 좀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돌려 세울지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내려와서 쌍배장 만들고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계속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 가져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상방 12,000원 하방 11,6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셈스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고 친환경 접착 아 A E O O O 친환경 접착 소재 기업인데 산업 전반에 사용 가능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등에 공급을 하는데 이건 신발 OEM 회사이죠? 여기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나이키 아디다스에 공급을 하게 되고 나이키 아디다스는 역시 리오프닝 관련 주니까 확대 해석으로 리오프닝 관련 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상장하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반응을 해줬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고점대를 지금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넘어섰다가 조정 넘어섰다가 조정 이제 아래 꼬리를 달리고 하면서 이제 반등 성공을 할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15,700원 하방 15,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재당입니다 음식료 업종이고 또 사료 관련 주 그 다음에 설탕 관련 주죠 대표적인 설탕 회사인데 글로벌 원자재 상승 설탕 가격 상승 추이니까 관심을 당연히 가져봐도 될 종목이죠 이 종목 말고 음식료 또 사료 이쪽 관련 주 다른 것들도 많이 계속 관심을 가져볼 시기이고 다른 종목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한일 사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얼마 전 관심 종목 이지바이오 밑에서 올려주고 있고 케이시피드도 좀 올려주고 있고 팜스코도 지금 잘 지지 받아주고 있죠 괜찮고 사조동화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트라잉글 만들어주고 있고 우선 대한재당만 보면 역시 내려와서 장기 평선 하나 둘 셋 넷 계속 지지 다음에 밀집 부분 돌파 하나 둘 셋 시도 중입니다 돌파 성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3,030원 하방 2,95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신량입니다 시멘트 관련 주 원자재 상승 테마죠 시멘트 관련 주 이것뿐만 아니라 고류 시멘트도 지금 괜찮고 세니트 홈센터 홀링스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쌍용 CN이 제일 크고 제일 실적도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 삼표 유진기업 한일 시멘트 여러 가지가 있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성신량이나 실적이 지금 상승 추이에 들어갔고 여기 행보 구간에 급등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지지 다시 반등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파른선이 예전에 관심 종목 라인인데 돌파하고 상승 크게 나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 또 지지 받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상승했다 지지 받고 있고 이 시세의 중심 정도를 다시 회복 시도 중입니다 지금 이평선 120선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60, 20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오다가 좀 아래꼬리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돌파 성공할지 밑으로 꺼질지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상방 14,350원 하방 13,7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무가입니다 VR, 카메라 모듈 관련지고 카메라 모듈 전문 회사인데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VR 이 모든 게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카메라 모듈 4차 산업의 핵심 수혜지로 카메라 모듈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상승, 조정, 상승하면서 전고점 살짝 돌파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20선을 지금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전형적인 차트 모양 중에 하나죠 상승, 20선 지지 반등할지 20선 지지 못 받으면 이제 밑으로 꺼지겠죠? 반증 성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13,150원 하방 12,6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지수 놓쳐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폭락하는데 종목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 아시죠? 종목 중심 매매가 아니라 지수 중심 매매하셔야 성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기초 강의 초보 탈출 영상을 꼭 보시면서 공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이런저런 여기저기 올라오는 종목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다음주도 성틀을 기원 드립니다